이거 말고 어떤 그릇이 또 맞는 게 있나 그릇도 한 번 보고. 아 나 가발 회사 전화해야 되겠네. 디제이 볼 때 쓸 가발. 노란 걸로 할까 노란 거. 파란 걸로 할까 파란 거. 생각만 해도 즐겁다. 생각만 해도 즐겁다. 그렇게 하고 싶어? 그렇게 하고 싶어? 꿈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으네. 꿈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으네. 소풍 가기 첫날 막 설레는 것 같지? 다운 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이 오면. 설거지 놔두시고요. 3박차 아이스 치자. 빨리 볼 3박 나가세요. 얼음 갈고 조금 넣고 수박 넣고 또 넣을 거 아니에요. 할로와 할로와 어디에. 어휴. 야 이거 사람 많네. 어휴. 안녕하세요. 네 고마워요. 아휴. 우리 여기 앉아도 되는 거예요? 응? 여기 테이블이 빈 데가 없다. 그러니까. 아 내가 이런 데 와 볼 줄. 그렇지. 깔끔해서 좋네. 군더더기가 없이.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. 이덕하 선생님하고 살면 한 번도 못 와 볼 줄 알았는데. 아 나 이런 데도 못 와 보고. 어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랬는데. 여기 오게 될 줄이야. 잘 해놨지? 시키세요. 아 부르세요. 나 여기. 저기는 뭐 레포터가 엄청 많다. 한번 추천을 받아요. 어떤 게 좋은 건지. 좋은 걸 시켜주세요. 여기 좀 찍어 가야 될 것 같아. 라마 초코 라떼? 오늘 같은 밤. 무엇을 하나. 잠은 안 오고. 그대 곁에 없는데. 밤은 깊은데.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구나. 길은 내리고. 너무 생각나. 그대 너무 생각나. 아닙니다. 이제. wp-